바로 이제 또 포항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분 좋게 준비가 된 시간으로 바로 한번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? 희망 콘서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2018 1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갔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포항시 축하 행사 메인 무대에서 뜨거운 무대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포항시를 대표하는 댄스팀 이동해서 이 그룹 모르면 모릅니다 아 그래요? 네 제가 학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G 댄스 함께합니다 반송 암송 어서오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반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반송을 부탁드립니다 반송을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понравيت는 바로 이 노래요 ho izzp 그 행운이 바람이 안 지야될 사랑해 유용한 걸 향해 아마리아가 신데렐라 걸스 우용한 걸 걸음 저 참 반소 오던데 유용한 걸 향해 오바마, 다 멈출 아베옥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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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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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